포라, 브로디, 베베핀 무슨 맛일까? 맛이 어때? 다 같이 무슨 맛이 있는지 먹어보자 단맛, 단맛, 짠맛, 짠맛, 신맛, 쓴맛, 쓴맛, 감칠맛, 감칠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음식을 먹어요, 냠냠 어떤 맛인지 느껴봐 매일매일 다양한 맛 정말 궁금해 한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맛있는 초콜릿 달콤하니 맛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바삭바삭 감자칩 짭짤하니 맛 음식을 먹어요, 냠냠 냠냠 어떤 맛인지 느껴봐 매일매일 다양한 맛 정말 궁금해 한 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노랑, 노랑 레몬 새콤한 이 맛 알죠! 한 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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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씁쓸하니 맛 안 먹을래! 음식을 먹어요, 냠냠 냠냠 어떤 맛인지 느껴봐 매일매일 다양한 맛 정말 궁금해 한 번 먹어봐요, 어떤 맛일까? 음, 노릇, 노릇, 치즈 이건 감칠맛 음, 맛있다! 단맛, 단맛, 짠맛, 짠맛 흰맛, 신맛, 쓴맛, 쓴맛 감칠맛, 감칠맛 단맛, 짠맛, 쓴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상자 속이 궁금해 우리 궁금이 상자 놀이할까? 어? 궁금이 상자요? 손을 이용해서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는 거야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딱딱해 딱딱, 딱딱 그렇다면 막대기 그리고 구불거려 구불, 구불 음, 우산인가 봐 아니, 아니야 이건 우산이 아니야 시팡이, 사탕이지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끈적, 꽉 끈적, 캐 끈적, 끈적 그렇다면 달팽이 그리고 길쭉, 캐 길쭉, 길쭉 어? 지렁인가 봐 아니, 아니야 이건 지렁이가 아니야 맛있는 젤리지 뭐가 들어있을까? 손을 넣어 만져봐 어떤 느낌 드는지 함께 맞춰봐요 와! 부드러워! 부들부들 그렇다면 이건 인형 그리고 따뜻해 따뜻, 따뜻 그리고 움직이잖아 어? 어? 귀여운 고양이 상자 속에 있었네 궁금이 상자 놀이 정말 재밌어요 와! 어떤 옷 입고 싶니? 바람이 쌩쌩 어떤 옷 입고 싶니? 선글라스, 반바지 밖이 추울 것 같은데? 아하! 스웨터랑 긴바지 입을래요 그래, 잘했어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스웨터 따뜻한 스웨터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긴바지 따뜻한 긴바지 햇빛이 쨍쨍 햇빛이 쨍쨍 어떤 옷 입고 싶니? 장갑, 코트 오늘 더울 것 같은데? 아하! 모자 쓰고 티셔츠 입을래요 좋은 생각이야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모자 보라색 보자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티셔츠 시원한 티셔츠 비가 주르륵 어떤 옷 입고 싶니?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아하! 장화 신고 우비 입을래요 좋아요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우비 귀여운 우비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장화 노란색 장화 흰눈이 펑펑 어떤 옷 입고 싶니? 흠 흠 흠 눈이 온다고? 아하! 추운 날에는 목도리 점퍼 장갑이랑 기마개 와! 멋진데?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목도리 오늘은 점퍼 흠 어떤 옷 입었어? 오늘은 어떤 옷이야? 오늘은 장갑 그리고 기마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지금 바빠 아빠 지금 바빠 뭐 해요? 뭐 해요?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는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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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가 일하실 때는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지금 바빠 뭐 해요? 뭐 해요? 엄마는 일하는 중 엄마는 일하는 중 엄마는 일하는 중 얘들아 이리 와 흠 엄마랑 놀고 싶어요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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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일하는 중 엄마는 일하는 중 엄마는 일하는 중 엄마가 일하실 때는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흠 심심한데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예 아빠 아빠 지금 바빠 아빠 지금 바빠 아빠 지금 바빠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는 일하는 중 아빠는 일하는 중 응? 고마워 얘들아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지금 바빠 뭐 해요? 뭐해요 엄마는 일하는 중 엄마는 일하는 중 잘했어 얘들아 다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예예예 예예예 이제 같이 놀아요 이제 같이 놀아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얘들아 예예예 예예예 무슨 소리가 들리니? 자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리니? 뚜루루루뚜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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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뚜 뚜뿌뿌 뿜뿜 뚜뿜 뚜루루루뚜 첵 첵 첵 뚜루루루 뚜 악기 소리 맞춰봐 트럼 소리는 뚱뚱뚱 나팔 소리는 뚝뚝뚝 심벌즈 소리는 첵 첵 뚱뚱뚝뚝채 뚱뚱뚝뚝채 뚜루루루 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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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뚜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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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뚜루루루 뚜 향관 소리 맞춰봐 초인종 소리는 뚱뚝 문을 두드릴 때는 뚝뚝 문을 활짝 열 때는 띵 띵동 뚝뚝뚝 띵동 뚝뚝 띵 잘했어 들어가서 다른 소리를 더 찾아볼까 뚜루루루 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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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뚜 쨍그랑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 뚜 포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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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 뚜 주방소리 맞춰봐 시계 초침 소리는 뚝딱 뚝딱 컵이 부딪힐 때는 쨍그랑 비누 거품 소리는 포글보글 뚝딱 쨍그랑 포글보글 뚝딱 쨍그랑 포글보글 어떤 동물인지 맞춰봐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자 누굴까 누굴까 금색 갈기 우렁찬 소리 어흥 뾰족한 이빨 동물의 왕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사자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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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어흥 동물의 왕 사자가 어흥 어흥 예! 사자가 어흥 동물의 왕 사자가 어흥 어흥 예! 내 차례야! 진흙 목욕도 눈이 나쁘죠 아야! 두개 예쁠 코이 예쁘죠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코풀소 쿵쿵쿵 코풀소가 쿵쿵 뾰족뾰족풀 코풀소가 쿵쿵쿵쿵 예! 코풀소가 쿵쿵 뾰족뾰족풀 코풀소가 쿵쿵쿵 쿵쿵쿵 예! 코끼리가 퀵퀵 퀵퀵퀵 콕 코끼리가 퀵퀵 퀵 예! 내가 한번 더 할래! 안돼! 내 차례야! 그럼 우리 게임으로 정해보자 와! 날카로운 풀이 큰 날개 멋진 하늘에 사냥꾼 내가 말한 동물이 누굴까 그건 바로 톡수리 깍깍깍 톡수리가 깍 하늘에 사냥꾼 톡수리가 깍 깍 예! 톡수리가 깍 하늘에 사냥꾼 톡수리가 깍 깍 예! 끝났다! 너무 재밌어! 우리 다음에 또 오자! 똑똑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 없나요? 문 열어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누군지 몰라요 누구세요? 아하! 아빠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똑 똑똑똑 똑똑똑 누구 없나요? 문 열어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누군지 몰라요 누구세요? 아하 엄마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똑똑 똑똑똑똑 똑똑똑 누구 없나요? 문 열어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누군지 몰라요 누구세요? 아 누나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 똑똑똑똑똑 아하! 형이야! 잘했어! 모르는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